오늘은 초밥을 포장해서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. 오랜만에 파주 야당역 근처에 갔습니다. 파주 운정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이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대한초밥입니다. 대한초밥은 운정에 본점이 있고 작년에 야당역 근처에 직영점 하나를 오픈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대한초밥 야당점을 다녀왔습니다. 오랜만에 저도 방문을 하였는데요. 포장해서 먹는 건 처음이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밤 10시 반까지입니다. 내부는 넓고 아주 깔끔합니다. 식사시간대다 보니까 손님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.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. 메뉴는 초반 메뉴들부터 세트 메뉴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. 이곳은 일단 가성비 좋기로 정말 몇 년 동안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. 실제로 이 비 모듬세트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이서 먹기에 딱 좋고 사시미도 있고 식사 메뉴랑 주류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은 한 여러 명이서 가도 좋고 좀 가족 단위로 가도 꽤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저도 식당에서 먹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했습니다. 한판초밥이 정말 가성비 괜찮고 그 다음에 비 모듬세트도 가성비가 좋은 대한초밥입니다.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. 초밥 포장해서 잡 들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. 집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빨리 갈 수 있었고요. 그럼 바로 포장해온 초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초밥, 특모둔초밥이랑 한판초밥 이렇게 포장해왔고요. 그럼 바로 뚜껑 열어보겠는데요. 일단 구성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 여러가지 좀 다양한 구성의 초밥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. 일단 거의 3명이서 먹기에 좀 괜찮은 양인 것 같고요. 그래서인지 간장도 3개씩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. 뭐 간장 무난하고 락교랑 절임 생강도 그냥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이 집의 장국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구수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샐러드도 주셨는데요.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전 따로 맛을 보지 않았고 집사람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먼저 특모둔초밥부터 보겠습니다. 특모둔초밥은 가격 15,000원에 이 초밥이 12피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화로에부터 뭐 새우, 연어, 참치, 새우장 되게 좀 다양하게 골고루 있어서 혼자서 좀 초밥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초밥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 한판초밥인데요. 가성비 좋은 한판초밥은 가격 38,000원에 이 27개의 초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좀 비주얼도 남다르고 좀 다양해 보입니다. 일단 여기 구난마리들 같은 경우에 좀 비주얼도 괜찮았고 좀 맛있어 보이고 뭐 초밥들은 우리가 흔히 이곳 쪽에서 보는 초밥들이 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연어 같은 경우에는 사라다 위에 올려져 있고 화로에도 보기 좋고 뭐 소라랑 가리비, 뭐 참치, 계란말이, 유부, 소고기, 뭐 장어 이렇게들 다 보기 좋은 그런 한판초밥인 것 같습니다. 한판초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한초밥에서 처음 먹어보는 초밥인데요. 구성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가격 대비 좀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두 명이서 먹기에 괜찮은 양인 것 같고요. 양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이랑 생각 들었습니다. 먼저 이 대한초밥의 이 쓰시, 쓰시, 뭐 네타와 샤리들이 어떤지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. 이건 아마 점성어 회인 것 같은데 점성어 일단은 네타를 들어주니까 샤리, 밥이 좀 잘 뭉쳐져 있습니다. 이 집 쌀 상태 괜찮고 이 초밥 밥도 좀 잘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좀 잘 되어 있었고요. 되게 화로해도 찰지게 쫀득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숙성 상태 괜찮았고 이 집 또 연어 또한 퀄리티 괜찮아 보였고요. 또 연어초밥에 일단은 뭐 샤리도 되게 괜찮았고 일단은 기본 뭐 초밥질들의 좀 평타 이상의 맛은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. 하지만 이 네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이 편차는 있기 마련인데요. 이 집은 일단 화로에 같은 경우에 광어에는 항상 있고 연어에도 항상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점성어랑 계절대에 따라서 뭐 도미초밥이든 초밥들은 좀 바뀌는데요. 되게 뭐 맛들 다 괜찮고 이 집이 히트쳤던 이 새우장 초밥 이 간장새우 초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튼실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. 하지만 새우 초밥은 조금 네타에 아쉬움이 있었고 아무래도 해동에 그런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여러 초밥들을 제가 다 이날 뭐 리뷰하지는 않겠지만요. 그냥 전체적으로 초밥들은 그냥 평타 이상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누구나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밥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네타드 같은 경우에 뭐 소고기 초밥도 그렇고 장어 초밥도 그렇고 다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편이고요.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좀 초밥들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초밥들도 있는데 다들 좀 어린 아이들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연어초밥들에 이런 샐러드도 있어서 질리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일단 롤 초밥도 있어서 좀 이것저것 먹고 가리비든 뭐 소라든 좀 다양한 초밥들을 한팜 초밥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고 특모둠 초밥도 혼자서 좀 식사하기에는 꽤 좋은 구성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다음 이 운정 초밥 파주 대안 초밥 운정과 야당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초밥집인데요.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곳이고 그만큼 좀 만족스럽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초밥 포장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먹기에도 괜찮고요. 저도 이제 방문도 해서 먹어봤고 포장도 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래도 방문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. 이날도 오랜만에 초밥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가성비 있고 맛도 괜찮은 초밥 먹으려고 하시면 대한 초밥 가볼 만한 것 같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